스크래치 페이퍼 낱말 찾기, 워드 서치 같은 거는 만들지 마시고 스크래치 페이퍼 나눠주고 니네들이 직접 해봐 만들어봐 낱말 퍼즐, 낱말 스티커 워드 서치 얘네들은 또 치각각습져가지고 뭘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하반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수업이 안 돼요 여기다가 애들한테 뭐지? 레이저 포인터를 하나씩 지어줘요 제가 읽습니다 offer, 그러면 라인 바깥에 나가있어 제일 먼저 offer 찍는 애 그러면 뭘 주면 돼요? 건빵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 보세요 14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 б horrible